반갑습니다. 수능 지구학의 표준, 메가스터디 노바 지구학의 어명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지구학 1 개념 강의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 진행을 해봤는데 자, 이제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20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빠르게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3월 달부터 자, 2021학년 수능 대비 어마이징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한번 오늘 이 문제풀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어떻게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능을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수능 시험에 나오는 20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게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 뭐냐. 두 번째,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지문들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마지막, 답까지 정답지에 정확하게 맡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과탐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지구학은요.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자료 해석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림이나 표의 경우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들. 근데 그런 것들도 그 그림이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들이 그림이나 자료 속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우, 놀랍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이름을 처음에 따가지고 어메이징이라고 붙여봤는데 정말 문제풀이를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제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방식이 어떤 걸까. 이 문제풀이를 했을 때 정말 최소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뭘까. 그 교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구성이 될까. 그리고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어메이징 문제풀이 교재가 나오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자, 왜 그러면 어메이징인가. 단순히 문제만 나열을 해서 문제만 쭉쭉 풀어제끼는 그런 문제풀이 수업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그냥 드립다 많이 푼다고 해서 꼭 100%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문제의 양과 질은 결국은 비리하게 돼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개정된 지구학에 최적화된 개념 연습과 문제풀이 훈련, 그리고 이게 수능 만점까지 같이 연결이 될 건지 최대한 불필요한 요소는 그냥 가지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문제풀이 수업에 담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개정에 가장 최적화된 문제풀이라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개념을 평가원에서 낼 거고 평가원에서 참고를 할 거고 그게 어떻게 문제로 구현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돼있어야 돼요. 그럼 그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지금까지 평가원이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로 출제를 했는지 기출 위험을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교과서가 개정이 됐잖아.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던 지구학 1 기출 문제 중에 선생님이 보니까 40% 이상은 현재 개정된 교과 내용에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남아있는 내용들은 이 개념들을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그 출제에 대한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의 이외에 선생님이 기출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텐데 그 기출 특강도 똑같은 주제별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을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같은 개념들이 해마다 어떻게 똑같이 출제가 되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지문만 살짝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지 그 평가원 기출의 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역시 우리가 개정된 지구학에서 이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하면 평가원이 올해도 어떻게 출제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된 교과 내용 중에 추가가 된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과연 어떻게 기출이 그 내용들이 소수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계 교재 문제가 나오니까 EBS 연계는 도대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 이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 교재를 선생님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거기에 맞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감히 진짜 개정에 최적화된 문제풀이와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단순히 그냥 앞에서부터 쭉 그냥 문제만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풀이는 정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원에서도 해마다 출제하는 주제들은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면서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이 묶어가지고 아 이러한 주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변주가 돼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반드시 주제별로 묶어서 문제풀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문제풀이의 특징은 주제별로 자 지구학 1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주제가 선생님 뽑아보니까 자 95개가 나와요. 그래서 핵심 개념 1번부터 95번까지 그 핵심 개념 주제별로 문제풀을 진행을 할 텐데 어떻게 주제별로 문제풀이와 내용 정리가 같이 진행이 될지는 뒤 본교제 설명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만 풀자. 풀어야 될 문제만 풀어가지고 최소한의 시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뽑아내야지. 그래서 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 본교제하고 워크북의 구성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풀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메이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교제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진행하고 맞춰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교제는 크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교제와 그리고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본교제는요. 핵심 개념 95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되는 첫 번째 대륙이동설부터 우리 지구학원의 끝에 나오는 우주의 미래까지 총 95개 주제가 나왔는데 95개 주제 하나당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 대표 유형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 대표 유형 문제는 단순히 그냥 문제만 들어가 있고 해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풀이 팁들을 전부 다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핵심 개념도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은 개념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 유형 문제 하나를 풀면은 그 문제 하나를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풀이 팁들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심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런 대표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기출돼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대표 유형 문제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유형을 현재 개정에 맞게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바꿔가지고 기출 문제 유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야. 그러면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평가원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원의 눈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대표 유형 문제 혹은 대표 개념이 EBS 연계 교재에서는 어떻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연계 문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연계 문제 분석을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꼭 풀어야 될 문제만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왔던 기출 문제 유형과 그리고 평가원에서 연계하는 연계 분석 문제 유형 이것만 대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 80에서 90% 정도는 이 레이더 망에 걸리게 돼 있어 대표 유형 문제에서 핵심 개념 95개를 정리하면은 나머지 10%에서 20%도 다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핵심적인 문제풀이 주제별로 유사한 문제들의 변형 그리고 주제별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 유형까지 같이 정리하면서 꼭 풀어야만 하는 주제 95개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주제당 총 문제가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주제당 3개 문제 95개 주제니까 3, 9, 27, 3, 5, 15 해서 총 본교재는 285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 285 문제를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EBS 연계 유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하면은 그 자료를 해석하고 지문의 OX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OX 문제로 정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자료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그 문제들 안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의 OX를 물어보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 내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구학 원은 선생님이 크게 대단원을 3개로 나누는데 고체 지구, 유체 지구, 별과 우주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 각각 대단원별로 EBS 올해 연계 교재는 아직 수능 특강밖에 안 나왔지. 수능 특강에 남아있는 그래서 개념과 관련된 지문들을 OX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대단원 뒤에다가 붙여서 OX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도록 본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위험, 기출문제 위험, EBS 연계 문제, 그리고 문제 플립 팁과 핵심 개념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고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서 나올 수 있는 OX 지문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본 교재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 같이 워크북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본 교재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추가로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핵심 개념 95개당 두 문제씩 문제를 추가를 시켜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개념 익히기, 개념 연습 문제도 있고 약간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신유형 문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유형 문제들, 그럼 핵심 개념 95개당 두 문제씩 총 몇 문제가 추가가 돼 있어? 190 문제가 추가가 돼 있으면은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혼자서 일단은 내가 이 유형, 이런 핵심 대표 유형 문제들 관련된 핵심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 워크북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연습 겸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따로 풀어가지고 그냥 연습을 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별도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워크북 문제들은 별도로 촬영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나 궁금한 내용들은 이 워크북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기본 본교제 285문제 핵심 주제 95개 그 다음에 워크북의 95주제에 대한 두 문제씩 190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와 문제가 총 몇 문제 들어가 있어? 475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문제 양이?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 정도만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중에 EBS 수능 완성이 나오고 6구 평가원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맞는 신유형들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또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강의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개정된 내용에 맞는 평가원과 수능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거는 이제 과거에 지구학 2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현재 지구학 1에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같이 정리하는 기출 특강을 같이 정리할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EBS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고 6구 평가원 특히 6월 평가원이 나오면은 이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심화 특강과 파이널 실전모교사 파이널 실전문제풀이 실전모교사죠. 실전모교사 강의로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달리는 만큼 저도 달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풀이 강의도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유형화돼서 출제가 되는지 주제별로 개념별로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의 유형들만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가급적 많이 풀어보는 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꼭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는 그 순간 6월 평가원 이전에 끝날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11월 달이 수능이 아니고요. 6월 달이 수능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한번 우리 개념도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달려봤으니까 문제풀이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그럼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